굿모닝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오석유화학그룹의 투자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6조 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투자 분야를 보면 전기차와 바이오, 친환경 소재 등입니다. 먼저 금오석유그룹은 ESG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2주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 전망치 대비 29% 감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친환경차 소재 사업을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할 계획이고요. 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라텍스 등 기존 주력 사업에도 3조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소식들 살펴보시면 대부분 친환경 쪽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흐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살펴보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1호 토종 코로나 백신의 해외 임상을 추진합니다. 부스터샷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인데요. 태국과 네팔, 콜롬비아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백신은 현재 국내에서는 식약처 품목허가 심사 중이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게 되면 국산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이 될 예정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올해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도 백신의 중남미 진출 소식도 있었고, 또 이 코로나 백신도 전 세계에 공급을 하게 되면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27% 증가하면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들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4세대의 초소형 모듈 원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국 에너지 기업인 USNC와 MMR 상세 설계 실증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MMR은 차세대 원전 기술인 SMR 중에서도 매우 작은 규모의 원전으로 혁신 기술로 꼽히는 분야라고 합니다. 이번 계약으로 상세 설계 단계를 거치면 2026년에는 상업 운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2029년까지 더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전 세계 원전 업계는 SMR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대 엔지니어링은 SMR과 MMR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원전 이슈들과 기업들의 움직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지난달 글로벌 누적 판매 70만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 2015년 브랜드 출범 이후 약 6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전동화 모델인 G80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반도체 수급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고급차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제네시스의 판매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중순쯤에는 1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반도체 자동차 판매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대차의 실적을 방어한 것은 고가 브랜드 제네시스의 활약 덕분인데요. 이 소식 역시 실적의 긍정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업 뉴스 4가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뷰 김두원이었습니다.